내 이름은 나홍식 경력 5년차 고양이 탐정이다! 오늘도 난 사라진 고양이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 길을 잃은 고양이들 그리고 소중한 고양이를 잃어버린 집사들을 위해소! 개미 구경합니까? 씨발 깜짝이야! 니, 니들 뭐야? 우리는 짐승들입니다! 누가 그거 물어봤냐? 니들 뭔데 옆에 와서 방해지리냐고? 니들이 심심하던지 삼삼하던지 내 알 바 아니고? 바쁘니까 딴 데 가서 놀아! 뭐하는데 바빠용? 하는 짓거리 봐서는 회사 잘리고 아내한테 회사 간다고 후라치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벌레 구경하면서 시간 때우는 할 일 없는 개백수처럼 보이는데용? 이 씨발 새끼야! 누구 보고 개백수래? 나 고양이 탐정이야! 고양이 탐정? 니가 사람 탐정이지 무슨 고양이 탐정이야 이 쯔발놈아! 아니… 내가 고양이라서 고양이 탐정이 아니라… 고양이를 찾는 탐정이라 고양이 탐정이다 이 썩을 놈들아! 아하! 들어본 적 있심갱! 불의해석으로 고양이를 잃어버린 집사들한테 돈을 받고 고양이를 찾아주는 탐정 아님갱? 그래 맞아 권당 20만원 반띵 없이 땅! 내가 왜 니들한테 돈을 띄워줘야 되는데? 하… 족가는 소리 그만하고 바쁘니까 당장 꺼져! 내가 현직 고양이라 고양이 심리는 잘 압니땅! 혹시 찾고 있는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심갱? 아 됐어! 니들 방해면 되니까 빨리 꺼지라고! 방해가 될지 도움이 될지 없겸갱! 혹시 우리가 목격한 고양이일 수도 있잖심갱! 에휴 씨… 끈질긴 놈들이구만! 자, 바라봐! 흠… 이거 아까 우리가 길에서 주신 고양이 아닙니깡? 어허? 담종님…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하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해야죠! 앞으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네! 앞으로 꼭 조심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야…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렸구만! 응? 반땅! 7 대 3? 우리가 7입니깡? 내가 7이지, 씨벌롬들아! 반땅! 하… 알았다… 5 대 5? 누가 5회용? 너, 당연히 내가 5지! 우리가 5! 채, 알았다… 니네가 5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흠… 이놈들… 좀 짜증나긴 해도… 나름대로 고양이 찾기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봐 너희들! 나랑 좀 더 같이 일해볼래? 잘 도와주면 이번처럼 수고비 반등해줄게! 아아! 자, 씁믿땅! 우리가 확실히 도와주겠씁믿땅! 음? 오케이! 바로 다음 의뢰가 들어왔구만! 고양이 탐정단 출동! 으아악! 아이고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넵!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탐정입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동물들은 뭔가요? 하하하! 그냥 제 따까리들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뭐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알고 연락드린 거니까 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사진을 참고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옙! 자, 보자! 이번엔 어떤 귀여운 고양이가… 이건 아무리 봐도 고양이가 아닌 거 같은데요? 당연히 아니죠…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니 씨멀 고양이 찾는 탐정한테 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해요? 예? 고양이 탐정에서 고양이는 탐정님 이름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이 고양이야 이 미친 양반아! 그, 그래도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나가셔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셨다고요 됐고요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아 당연히 했죠… 근데 아직 경찰도 못 찾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휴… 그냥 경찰 믿고 기다리세요 저흰 갑니다 에이씨,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저, 잠시만요! 찾아주시면 백만 원 드릴게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최말자 숙자십니다 최말… 숙… 혹시 뭐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나 최근에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자주 가시는 곳은 딱히 없어요 치매 때문에 집에만 계시도록 했거든요 특별한 사건은… 아! 최근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걸 기억 못하시고 계속 고양이를 찾으셨어요 고양이? 예… 어머님이 엄청 아끼시던 고양이라…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는 못 알아보셔도 그 고양이 이름만큼은 절대 안 잊어버리셨죠… 개 고양이… 혹시 죽은 뒤에 어디 묻었습니까? 응? 어… 그냥 저기… 동네 뒷산에… 어? 서, 설마… 아이고, 엄마! 여기서 밤을 새시면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집에 가요, 빨리! 우리… 우리 나비… 어디 갔어? 나비 하늘나라 갔잖아요, 엄마… 엄마 앞에 있는 무덤에 묻어졌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말아! 그럴 리가 없어! 진짜로 하늘나라 갔다니까요! 나비 죽었다고요! 빨리 집에 가요, 엄마! 네?! 나비 다시 오기 전까지… 계속 여기 있으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왜 이래요, 엄마! 이러다 진짜 쓰러지신다고요! 우리 나비가… 나보다 먼저 갔을 리가 없어!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가기로 약속했단 말이여! 할머니… 응?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할머니… 너, 너 혹시… 나비냐? 맞아요, 할머니… 저 나비예요… 인석아… 너, 너 정말… 또 남겨? 맞아요, 할머니…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야, 이 놈아! 그렇게 일찍 가버리면 어떡해… 부족한 주인 만나서 잘해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일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아니에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내 모든 순간은 항상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내 세상은 항상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충분히 잘해줬으니까… 후회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마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비야… 나비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어머님을 못 찾을 뻔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고양이 탐정 일하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겪어보는구만… 근데 땅땅이 너 연기 잘하더라… 어떻게 거기서 그런 센스가 나온 거야? 뭔 소리입깡? 내가 언제 연기를 했습니깡? 에? 기억 안 남갱? 아까… 극명 죽은 나비 연기를…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찌발놈아!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뭐야… 그럼 설마… 아무튼 그래서 100만원 더 반띵하는 거 맞습니깡? 어? 어… 근데 뭐 니들 같은 동물들이 50만원이나 필요하냐? 개, 씹소리 짖거리지 말고 반띵하세요! 아, 알았어! 5대 5로 하자고! 누가 5입니까? P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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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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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